오늘 별 할거에요 별? 근데 이제 별의 물리량을 배울거야 별의 물리량이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떠한 별을 딱 바라봤을 때 별에 대한 특징들이 있을거야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저 별의 온도가 몇 도지? 이런거랑 별의 등급이 몇? 무슨 등급이지? 이런 등등등 이런거에 우리가 물리량을 배울거야 여러가지가 있어요 별의 특징인거지? 일단은 별의 복사에 대한 설명을 좀 진행을 할건데 별은 거의 흑채와 같이 복사한다 자 일단은 복사란 얘기는 뭐에요? 일직선을 쭉 그렇지 복사는 뭐냐면 우리가 뭐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전도가 있었고 대류가 있었고 복사가 있었어 그래서 별은 복사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뿜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걸 알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별 중에 대표적으로 태양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걸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복사가 계속 별이 있는거니까 네 그래서 복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거 뭐냐면 흑채와 같이 복사한다 라는거에요 네 뭐냐면 모든 에너지를 흡수를 한 다음에 네 그걸 방출을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는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흡수했다가 그냥 몇개만 내보낼 수 있어 네 근데 흑채라는건 뭐냐면 내가 흡수한 에너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방출하는거 아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을까 네 왜냐면 중간에 뭐 남는것도 없이 다 주는거니까 네 굉장히 이상적이잖아 이상적인 물체라 해서 흑채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흑채 복사는 말 그대로 뭐냐면 별이 복사하는 방법인데 네 별은 결국 뭐야 그러니까 본인이 바른 에너지가 있다면 네 이거를 하나로 빠짐없이 다 배출하는거야 네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 별이 어떤 에너지를 흡수했는지가 완벽하게 알아낼 수가 있는겁니다 빠짐없이 나오는겁니다 네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 흑채 복사는 결국 흑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흑채 복사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파장대별로 에너지의 세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파장대가 가시광선 영역이구요 네 여기는 자외선 영역이구요 네 여기는 적외선 영역이라는 파장대에요 네 이해갔습니까? 그럼 별이라는 것은요 한 온도 있죠 온도 네 온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켈비뉴 온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자 이걸 표면 온도라고 해요 무슨 온도 표면 온도 별이라는 것도 온도가 있을거 아니냐 네 겉의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겉의 온도가 높은 놈일수록 당연히 복사는 에너지가 높아요 저거요 높아요 높아요 점점 낮아지는거 보여요 네 이해갔어요? 네 그래서 표면도 높을수록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파장에서 모든 파장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강출하여서 밑면적이 넓다라고 돼요 알겠어요? 네 결국은 뭐야 표면 온도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오케이 높을수록 결국에는 많이 많이 배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럼 우리가 이걸 또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그러면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많은 에너지를 뽑아낸다 에너지가 높다 그럼 표면 온도와 에너지는 뭐한다 비례한다 그렇지 이런 개념도 우리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파장으로 따지면 거꾸로 짧아진다 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다 네 얘기하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뭐 식을 쓸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에요 네 이건 비례상수예요 네 뭘 알고 싶어요? 네 온도와 파장은 반비례한다 표면 온도와 파장은 반비례한다 네 표면 온도와 에너지는 비례하지만 네 표면 온도와 파장은 반비례한다 왜?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하니까 네 이해갔습니까? 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표면 온도가 좀 중요하잖아 네 표면 온도를 어떤 게 표면 온도가 높은지 네 낮은지 우리가 온도계를 재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뭐로 확인할 거냐면 색깔로 확인할 거야 뭐로 확인한다고? 색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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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네 파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짧아지겠지 네 파장이 짧아진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자주색 쪽으로 보겠지 네 그래서 무슨 색? 파란색 파란색 우리가 보고 있는 색깔들도요 색깔별로 파장대가 다른데 네 자주색깔 쪽은 에너지가 좀 더 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별도 마찬가지겠죠?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우리는 에너지가 약한 거죠 네 그러면 적외선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네 파장은 길어지겠고 붉은색 쪽으로 간다 네 이해갑니까? 별거 뭐야 별의 색깔을 통해서 표면 온도가 어? 얘 높을 것 같은데 얘 낮을 것 같은데 요 정도는 가시광선이나 이런 파장대를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뭐 얘기할 거냐면 색지수라는 물리량을 배울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두 가지 용어를 배우셔야 됩니다 네 사진 등급과 안신등급 뭐라고요? 사진 등급과 안신등급 음 아우씨 안시하니까 안심이라는 돈가스를 먹고 싶네요 갑자기 아 그쵸? 아우 갑자기 이상하면 생끔맣게 이런 생각합니다 자 사진 등급과 안신등급 퀄 네 자 말 그대로 사진을 별을 착각 찍었을 때 나오는 등급 네 이게 사진 등급 네 사진으로 확인하세요 네 안신등급은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때 등급이라고 합니다 네 별거 없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걸 기억해야 되겠지 사진이라는 것은요 네 어디에 민감합니까? 파란색 파란색에 민감하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의 눈은요 어디에 민감합니까? 노란색 노란색에 민감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파란색깔에 예민하다 라는 얘기는 오케이? 네 그 민감한 예민한 파란색을 딱 보게 되면은 등급이 어떻게 나와요? 각대 자 그리고 노란색에 예민해서 노란색을 보게 되면 등급이 어떻게 나와요? 각대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민하다는 게 뭔 개소리일까요? 자 너 1등급이 작은 친구야? 5등급이 작은 친구야? 1등급이요 자 등급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파란색이 예민하니까 네 파란색이라는 것을 얘가 지금 파란색이 예민해서 네 파란색을 바라보면 높게 생각한다고 아 높게 생각한다고 네 그래서 등급이 낮게 보인다 어 등급이 낮은 게 밝은 별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사진 등급은 파란색일수록 밝은 별인 거야 네 그러면 안시등급은 노란색이 예민하니까 네 노란색 쪽으로 갈수록 밝은 별인 거야 네 근데 실제로 생각해봐라 너 맨눈으로 바라봤을 때 네 파란 별과 노란 별이 있었어 네 누가 눈부셔? 노란별? 그렇지 우리 노란비 노란 게 눈부셔 네 파란 색깔의 별과 네 노란 색깔 우린 노란색이 예민해 실제로 네 너 그 뭐지 근데 불 중에서 파란 불을 보았을 때 은근 편안하거든 어 네 근데 노란 색깔은 되게 눈부셔 아 네 이해 나요? 네 그래서 사람은 노란색에 예민해서 노란색이면은 어! 밝아 너무 밝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네 그래서 노란색일수록 등급이 낮게 나옵니다 아 진짜 단순한 거지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이거 네 그러면 표면 온도와 지금 얘네가 지금 나타내는 게 색지수거든 네 색지수는 어떻게 구사해서 계산하냐면 사진등급에서 뭘 빼는 거야 안시등급 안시등급을 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 났습니까? 네 자 그러면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색지수가 어떻게 된대요? 작아요 작다고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봐봐 진짜 단순해 네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확인할 거야 네 잘 봐봐 색 색 우리 표면도가 높다는 얘기는 파란색깔이라는 얘기야 네 그러면 파란색깔 별은 사진 등급으로 왔을 때는 굉장히 등급이 작게 나와서 네 이 값이 떨어지겠지 네 근데 노란색이 노란색에는 등급이 낮은데 파란색에는 등급이 높게 나오고 있지 이 같은 경우는 네 그만 빼봐 어 작아지지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아 이 얘기야 네 표면도가 높다는 얘기는 파란색이란 얘기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란색이니까 작게 나오고 얘 노란색일 때 작게 나오니까 파란색인잖아 이거 파란색이니까 네 파란색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 그럼 높게 나오지? 네 그래서 이제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쫙 빼면 음수잖아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안 어려워 네 반대로 표면 중간 낮은 별이야 네 그러면 약간 노란색이거나 붉은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파란색일 줄도 작게 나오니까 붉은색일수로 어떻게 나오지? 네 그래서 여기 값이 높아지고 얘는 노란색일수로 작게 나오니까 네 얘는 이제 떨어지겠지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짐 나겠지 네 색지수가 커진다는 얘기 네 이걸 왜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네 진짜 1번만 기억하면 네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사진하고 안시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사안이라고요 산 아 사안 알겠어요? 네 그렇게 외우시면 좀 좋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에요 음수 나오게 되면은 고음별이고요 양수 나오게 되면은 저음별이다 이걸 뭐라 그래? 색지수 무슨 지수? 색지수 색지수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이번에는 U, B, V 필터를 이용한 색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네 자 이게 뭐냐면 필터야 네 필터라고 특정의 파장의 빛만 뭐하는 필터? 통과시키는 필터 통과시키는 필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지 않을 건 안 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각 필터를 통과한 빛 통과한 빛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네 자 U라는 필터를 통과한 빛이 있겠고 네 B라는 필터를 했을 때 통과한 빛이 있겠고 네 V라는 필터를 했을 때 통과한 빛이 있을 건데 네 그것들을 전부 다 U등급, B등급, V등급이라고 한대요 지금 네 이해갑니까? 네 그러면 B등급은 무슨 등급? 사진등급 사진등급 알겠어요? 네 그리고 V등급은 무슨 등급과 비슷하다? 안신등급 안신등급 그러면은 B등급 대기 V등급 하면 그게 뭐야? 색지수 색지수 자 이게 뭔 개구리니까 잘 봐 재미난 거 알려줄게요 B등급은요 네 블루 네 파란 색깔만 통과시킨다 네 파란 색깔만 보겠다는 얘기야 네 파란 색깔이 예민한 건 누구야? 사진등급이 네 사진등급이야 V등급은 이거 불경 뭔지 모르겠어 노란 색깔이야 네 V등급은 무슨 색깔? 노란색깔만 통과시킨 필터거든 네 그럼 노란색깔만 보겠다는 얘기야 네 그럼 노란색깔만 보겠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안시등급이 들어와 그래서 결국 B등급을 B등급을 통과하려 B등급에 대한 그러니까 B필터를 통과한 건 B등급짜리 네 V필터를 통과한 거는 뭐야 뭐야 안시등급 네 그럼 두 개를 뺀 거 B-V를 뭐라고 한가 색지수 좀 더 완벽하게 이용하는 거지 왜 왜 완벽해 왜냐면 별을 봤는데 이 별이 분명히 푸른색도 나오긴 할 거야 네 근데 지금 애매하게인 거야 애매한 거지 네 파란색깔 파란색깔만 보고 싶은데 파란색깔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되고 네 섞여있으니까 네 그래서 필터를 통해서 파란색깔만 필터를 시키는 거야 아 확실하게 보게끔 네 그리고 확실하게 보게끔 노란색깔만 통과시킨 거야 네 이해가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진 등급과 아실 때 뭐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 아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 좀 더 정확해 안 정확해 정확해요? 좀 더 정확하겠지 네 필터가 반대 비싸죠 됐어요? 네 에너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파란색 별 보여요? 네 파란색 별이니까 요거를 통과를 했을 때 좀 많아질 거고 네 노란색 별은 V 필터를 했을 때가 많이 많아지겠지 네 근데 너무 다양한 얘기 아니니? 네 봐봐 V 필터보다 지금 노란색 별이거든 네 노란색 별은요 V 필터보다 V 필터를 통과한 별빛이 더 밝아요 왜일까요? 쟤 노란색 별이잖아 네 그러면은 파란색깔보다 노란색깔 빛이 더 많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V 필터를 해봤자 안 들어와 빛이 네 왠지 노란색깔이 많으니까 네 근데 V 필터는 노란색깔만 통과시킨 건데 쟤 다 노란색이야 네 그럼 얼마나 밝겠냐 아 네 이해가 안 가? 네 그러면 아무래도 생각해봐 V 등급이 작을 수 밖에? 없다 없겠지 네 당연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V 빼기 V 하게 되면은 이게 작고 크기가 되니까 양수가 되겠다 이게 전의 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 네 이해갑니까? 네 이번에 V 필터보다 V 필터를 통과한 별빛이 더 밝다 왜? 파란색 별이야 죄다 파란색이야 네 이해가요? 네 그럼 V 필터를 통과한 별빛이 더 밝으니까 이 B 부분이 더 등급이 낫겠지 네 그러니까 이해가 없겠지 네 용수가 되는 거니까 무슨 고온이 되겠다 네 이해갑니까? 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할만하죠? 네 자 이번에는 역사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네 분광광측 보여요? 네 이제 분광형을 좀 배울 건데요 일단은 분광이라는 것을 관측했다는 것은 스펙트럼을 관측할 거야 네 자 우리가 색지수랑 스펙트럼은 전혀 달라 네 색지수는 사진 찍어서 등급을 매기거나 맨눈으로 봤을 때 등급을 매기는 게 색지수에 관련된 부분 뺐을 때 네 근데요 스펙트럼을 확인하는 것은 색지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빛이 월과 아니야 네 그럼 그 빛을 어떻게 하냐면 다 쪼개는 거야 네 빠진다 초파를 한번 쪼각 쪼개는 거야 전적이 별을 쫙 쪼개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그걸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관측하는 것을 분광 관측 그러니까 분위이라는 것은 빛을 뭐예요 분리시킨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해 가야 안 가요? 바로 그래서 분광을 통해서 관측하는 과학자들이 나와 있는 역사입니다 네 자 뉴턴 뉴턴체는 뭐 맨날 나와요 프리즘을 통한 태양빛이 무지개차 여행사에 나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스펙트럼을 불러 쓰면서 나중에 이제 그걸 다 합치면 흰색 빛이 된다 너는 검은색을 생각해 검은색을 생각해 검은색 아니에요 흰색이에요 네 네 빛을 다 합치면 무슨색 흰색입니다 알겠죠 네 괜찮아요? 네 자 프라노포도 좀 유명한 학자거든 네 프라노포는 뭐냐면요 태양 있죠 태양 네 태양 자체가 대기가 있을 거 아니냐 네 그러면 태양에서 뿜어내는게 연소스펙트럼인데 네 그 연소스펙트럼이 태양의 대기를 거치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빈공간이 생기거든 네 그게 우리가 흡수스펙트럼이라고 하지 네 그게 프라노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태양에서 흡수선을 발견을 했어 네 이해갔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엔 뭐냐면 뭐 연소스펙트럼 위에서 검은선이 몇개 나오는데 그게 흡수스펙트럼 네 태양이 갖고 있는 흡수스펙트럼 그걸 프라노포선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네 프라노포가 발견을 된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태양호포하고 분든이라는 과학자인데 어 이거는 사실 많이 대단한건 아니에요 동일한 원소에 대해서 흡수선과 방추선을 비교해 봤는데 위치가 같은 거야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는 거야 방추선과 흡수선을 통해 가지고 동일한 원소라는 걸 알아낸다면 네 그러면 저기서 오는 스펙트럼을 확인했을 때 내가 기존의 흡수선의 어떤 패턴을 원소로 분석을 했다면 네 이 패턴을 매칭을 시켜서 어 얘 무슨 원소 있네 쟤 무슨 원소 있네 쟤 무슨 원소 있네 쟤 무슨 원소 있네 이거 우리 옛날에 했거든 통화과 기억나시죠 네 미지의 별을 가지고 어떤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네 이해갔습니까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수는 서문에서 오는 빛을 스펙트럼 분석을 한번 해 본 거야 네 그래서 그냥 뭘 발견했다 그냥 방추선을 발견했다 끝 뭐 할 거 없고요 결국 얘네가 엄청나게 대단한 거긴 했겠지만 얘네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 분광의 어떤 특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걸 발견했고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는지를 좀 시사하는 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 너무 쉬워요 연속 스펙트럼은 뭐 고온의 광원이어야겠죠 네 왜냐면 모든 파장 때 에너지가 다 나와야 돼 네 고온이고요 무지개 색깔이 다 나와요 그걸 연속이라고 하죠 방출은 뭡니까 어떤 고온의 기체가 시간이 지났다가 방출하는 거죠 네 근데 나는 저온 나 흡수부터 하고 싶어 흡수부터 할게요 네 무슨 기체냐면 저온의 기체 네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이렇게 오고 있었어 네 온도가 낮은 저온의 기체가 있었단 말이지 네 그러면 저온의 기체가 이 연속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 있잖아 네 그럼 이 저온은 이 중에서 먹고 싶은 것만 먹어 네 먹고 나서 뱉어버려 네 그거를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에 하죠 네 이빨 빠진 것처럼 나오는 거 네 그러면 얘는 이제 고온이 저온이 아니고 뭐가 돼버려 이제 고온이 되겠지 네 얘가 시간이잖아 하면 배출해 안 배출해 배출해 그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오오 설명을 딱딱하지 네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을 거쳐서 얘가 흡수하는 거고 네 그게 방출 스펙트럼 네 나중에 고온이 되겠지 네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여기서 했잖아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거지 네 가열되는 거예요 네 이해갔어요? 네 이런 개념 자 지금 보시면 별의 스펙트럼인데요 스펙트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고 있는 원소마다 에너지 파장대가 다 달라요 네 수소는 수소 산소는 산소 플로리는 플로리는 이렇게 원소마다 스펙트럼의 이런 간격이나 위치가 다 달라요 네 물론 수소와 수소는 같겠죠 네 그러면 별이라고 해서 모든 원소와 똑같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야 별마다 흡수 스펙트럼이 다를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원소마다 다르니까 네 그럼 흡수 스펙트럼이 결국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 에너지가 별로 없었던 놈이 있었어 네 그럼 걔네 에너지를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먹고 싶겠지 배고파 죽겠는데 네 근데 안 그래도 에너지가 지나가네? 그럼 먹어야지 네 그럼 먹고 그냥 다 먹나? 아니야 먹고 남은 건 뱉어버리는 거야 네 흔적을 남긴다고 네 생선을 먹으면 생선가시가 있잖아 네 흔적을 남겨 네 그 흔적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해 같습니까? 네 별빛이 뭘 통과할 때 대기를 통과하겠지 대기라는 건 중간에 있는 거니까 네 그럼 대기에 있는 원소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겠지 그리고 대기는 대부분 온도가 낮아 네 에너지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먹어 안 먹어 먹어야 먹을 수밖에 없다고 그럼 대기에 있는 원소들이 먹겠지 네 그럼 원소들이 좋아하는 파센트가 있겠지 네 그 먹는 거를 먹고 내뱉으면 그게 흡수 스펙트럼 비어 있겠지 네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그렇다 원리만 설명하고요 별의 구성 성분은 뭐한데? 비슷해요 하지만 별말한 스펙트럼이 오하다 다르다 다르다 온도가 달라서 그래요 온도가 달라서 온도가 달라서 우리가 스펙트럼이 다르다 알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온화가 된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온도가 높으면 이온화가 잘 되구요 네 온도가 낮으면 이온화가 잘 안되요 네 그러면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이온화가 잘 되겠고 네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이온화가 덜 되겠지 네 결국 표면 온도가 다르잖아 별들은 네 결국 뭐야 이온화 되는 정도가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요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가능한 이온화 단계에서 특정한 흡수선을 형성하기 때문에 결과에 이온화 정도가 다르면 흡수선의 종류가 다르고 그만큼 세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온화가 포인트야.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스펙트럼을 배웠잖아요. 분감형, 즉 스펙트럼형이라고 하는데 별의 뭐에 따라서? 표면 온도. 표면 온도에 따라서 뭐에 나타나는?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고온부터 어디까지? 저온까지. 이제 7가지 분류체계로 나눠준 게 우리가 분감형이라고 합니다.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외워야 돼요.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외워야 돼요. O, B, A, F, G, K, M 외우세요. 미친 거죠? 자, 그러면 봐봐. 알려줄게요. 여기 보여요? 네. 이렇게 보여요? 오, B, A, Fine Girl, Kiss Me. 와. 와. 오, B, A, Fine Girl, Kiss Me. 오, B, A, Fine Girl, Kiss Me. 오, B, A, Fine Girl, Kiss Me. 네. 알겠어요. 네. 이거 직역한 거야? 오, 나한테 키스해줘 이거야? 맞지? 네. 어, 너무 야해.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오, 비, 오, 마이, 키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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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끝이네요. 맞죠?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있어, 없어? 있어요. 얘네는 또 나눠요. 오, 0부터 국가죠. 그렇지. 0부터 국가주니까 9개야, 10단계야? 10단계죠. 알겠어요. 네. 음, 그럼 다. 미친거죠. 네. 자, 그럼 네가 외워낼 거는 이거야. 태양 외우자. 저거. 유리 몇이야? G2야. G2야. 0, 1, 2, 3, 4, 5, 6, 7, 8, 5, 10. 0, 1, 2, 3, 4, 5, 6, 7, 8, 5, 10. 0, 1, 2, 3, 4, 5, 6, 7, 8, 5, 10. 0, 1, 2. 이게 G2. 태양이라고. 아, 네. 이해감? 네. 응. 흠. 다 있어요. 지금 보여요? 네. 얘네 이 온도를 지금 이 온화되는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면 온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오영은요. 오영 찾아봐요. 오 어딨어? 맨날 빌리지? 보여 안 보여, 오영? 아, 보여요. 맨날 빌리지? 이거 오영이야, 이거. 됐어? 오영을 어떤 흡수선이 가장 가능했나요? 헬리엄. 헬리엄 2. 뭐라고요? 헬리엄 2. 지금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음. 아, 이거 이렇게 너무 작아. 아무튼 헬리엄 2야, 알겠어요? 네. 헬리엄도 좀 크게 나오고요. A형 보여요? 네. A형 라인 그거가 이렇게. 수소 아니야, 수소? 네. 수소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두드러지고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평화 온도가 낮은 거잖아요. 걸 키스미, 걸 키스미, 걸 키스미, 걸 키스미, 걸 키스미. 알겠어요? 또라이 같은데? 자, 평화 온도가 대체적으로 좀 낮은 편인 걸 키스미. 이건 대부분 뭐야? 다 금속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뭐로 구성되어있다? 금속들로. 금속.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G 보여? 네. G는요? 칼슘2. G.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자른 다음에 가장 높이 있는 거 읽으면 되는 거야. 네. 별거 없죠? 네. 오케이. 이거는 이제 그림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태양 외우세요. 잘 나와요. 알겠어요, 뭐겠어요? 알겠어요. 평화 온도 외우세요. 5800 캘르빈 온도. 네. 이해갑니까? 네. 갈게요. 오, 비, 어, 파인 걸 키스미. 알겠어요? 네. 오, 비, 어, 파인 걸 키스미. 네. 키스를 몇 번 하는 거예요? 오형이 가장 높겠고. 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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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가장 낮다. 됐어요? 네. 지금, 오, 비, 어, 벌, 칼, 파인 키스. 벌 키스미. 아이씨 발음이 헷갈려. 됐어요?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온도 보시면은 어때요? 온도가 지금 이렇게 내려갔으면 낮아지죠? 네. 이건 좀 외워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네. 음. 자, 낮아지기 때문에 색깔은 파란 색깔이 제일 높고 이때 붉은색이죠? 네. 자, 쉽게 생각해요. 빨주노처럼 파란보. 맞잖아요. 오, 네. 빨주노. 여기까지 맞거든? 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황백색, 흰색, 청백색이야. 네. 이런거 중요하지 않구요. 색지수 볼게요. 네. 색지수는요. 온도가 낮으면 짧아요. 커요. 등급이. 네. 생각해봐. 그냥 쉽게 생각해. 어, 등급이 좋지 않겠네? 네. 알겠어요? 네. 오케이.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리한거야. 아, 네. 음. 너무 많아서 정리 한번 한거야. 한번에 정리해봐요. 자, 별의 색, 색, 지수, 분, 광영. 자, 색깔은 아까 쉽게 설명했으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이다. 네. 알겠어요? 네. 파란색은 상대적으로 고온이구요. 붉은색은 상대적으로 저온이다. 그거를 우리가 지수로 표현하자. 네. 빗배기 부위. 오케이? 네. 자, 파란색깔, 우리가 파란색깔로 보인다면 네. 얘가 등급이 굉장히 낮겠죠? 네. 얘는 높겠죠? 네. 그래서 이거 빼게 되면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일수록 보다, 고온이다. 네. 그리고 노란색깔을 내게 되면은 어때요? 지금 이게 등급이 낮겠죠? 네. 이게 높겠죠? 빼면은 양수죠? 이게 저온이에요. 네. 노란색깔은 저온이기 때문에. 네.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얘는 지금 보시면은 블루. 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좀 요쪽이 높다라고 하셔야겠죠? 네. 그러면 등급이 낮죠? 빼기를 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죠? 네. 온도가 높죠? 네. 온이죠? 네. 오케이. 표면도가 높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분방이 온도. 오, 미, 오, 파인, 고, 키스 미! 하시면 돼요. 네. 뭔가요? 네. 녹고요. 키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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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저온이 다 알겠지? 네. 자, 문제 볼게요. 지금 표면도가 높였으면 에너지 많이 뽑아낸단 얘기지? 많이 뽑아내니까 파장이 짧아지는 것 같지? 네. 자,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는 에너지보다 낮은 거죠? 네. 그래서 보다 지우게 되면은 온도가 딱따라 보시는 게 맞는 얘기죠. 네. 네. 입어 볼게요. 자, 별의 표면 온도를 추정할 수 있는 물리 양말을 얘기하자. 어, 색깔 같은 부분은 괜찮지? 밀도는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색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고요. 네. 붕당형도 괜찮죠? 네. 이것도 표면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니죠? 네. 어, 밀도는 아니에요? 네. 자, 3번 볼게요. B등급이, 자, V등급보다 큰 별이라는 얘기는 네. 등급이 크다, 등급이 크다는 거지? 네. 어, 이것도 애매하다. 등급이 높다는 얘기야. 네. 그럼 등급이 높다는 얘기는 수치가 낮다는 얘기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아니, 얘 되게 애매한데? 수치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런지 모르겠어. 등급이, 아, 쏘리. 등급이 높다, 낮다는 그냥 말 그대로네. 말 그대로로 봐야 돼. 그러니까 등급이 높다는 얘기는 지금 이, 블루. 네. 파란 색깔 필터가 이제 어때요? 많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뭐예요? 뭐, 온도가 낮은 별이겠지? 네. 자, 온도가 낮은 별은 누구입니까? 이거 쓰면 될 거 같은데? 얘는 지금 B등급이 어때요? 높죠? 네. 어, 높은 거예요. 높은 거니까 누구야? 가라고 보시면 되겠지? 네. 얘가 어때요? 온도가 낮은 거죠. 네. 괜찮나요? 네. 자, 색지수입니다. 자, B-V가 마이너스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등급이 낮다는 얘기죠? 네. 높다는 얘기죠? 그럼 등급이 높은 건 나가 되겠죠? 네. 그래서 나라는 별이 되겠다. 네. 얘는 온도가 어때요? 높은 별이죠? 네. 표면의 높은 별은 누구다? 나가 되겠다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연속 스펙트럼은요. 어, 지금 둘 다 고온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모든 파장에서 다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연속이고요. 자, 방출 같은 경우에는 흡수했다가 방출한 거잖아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흡수는 저온의 기체가 흡수한 거죠. 네. 보고 보겠습니다. 높은 것부터 써요. 네. O, B, O, Fine Girl, Kiss Me. O, B, O, Fine Girl, Kiss Me. O, B, O, Fine Girl, Kiss Me. 됐죠? 네. 끝났어요. 붕광형은 별의 표면, 언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종이화 세기를 기준으로 무리한 거다. 맞죠? 네. 2번. 각 붕광형을 다시 뭐라고 말해야 돼? 붕광형... 어, 뭐야. 뭐라고 말해야 돼, 이거? 스펙트럼형의 0에서 뭐라고 말해야 돼, 이거? 고온? 고온이라고 하나? 고온? 뭐라고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돼? 저도 못 써서 써야 돼. 뭐야, 이거 뭐라고 써야 돼? 고온이라고 해야 되나? 고온의 0에서 저온의 2까지 세분화한다. 됐어요. 이거는 쓰지 마세요. 이것도 질문은 안 할 것 같은데? 네. 덥다고 고온으로 하면 되지. O, 형, 별은요. 애매한 별보다 표면도가 높죠? 네. 표면도가 높다는 얘기는 색칠수가 낮다는 얘기죠. 색칠수가 음수. 낮다. 네. 아직까지는 될 것 같아요. 하다. 감사합니다.